아니 요즘 자도자도 왜 이렇게 피곤하죠? 하루종일 피곤한 것 같아요 수면을 잘해야 내일도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는데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 뭔지 아세요? 단점과 숙면을 위해선 최적의 수면 온도를 찾아야 한대요 정답은 이불 속 최적 온도가 28, 32도라는데 BTLX 탄소매트가 9단계의 미세 조절로 30에서 35도의 무해하고 안전한 온도를 맞춰준다네요 2023년 올해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브랜드의 BTLX 탄소매트는 편법으로 따는 가짜 탄소매트가 아닌 특허받은 진짜 4세대 탄소매트예요 색상은 차콜 그레이와 크림 옐로우가 있는데 제가 픽한 그레이는 이번 2023년 8월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겨울 해외여행을 가서 전기매트를 쓴 적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매트 위에 깐 이불을 들추니까 구멍이 나있더라고요 가장자리가 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기매트가 전자파가 나오고 이처럼 화재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 탄소매트는 안전한 탄소 카본 열선만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또한 BTLX는 안전을 인증받아 물의 전자파를 완벽히 차단하고 1급 발암물질인 라동이 세로래요 전도의 난방의 경우 접촉하는 신체 부위만 뜨거워진다지만 탄소매트의 원적외선 복사율은 80배, 80배 깊은 피부 심층까지 침투해 체온 상승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니 정말 꿀이잖 가격 또한 불필요한 유통과정과 중간 마진을 싹 다 빼서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로 직배송하고 있는 구조랑 거품 가격 없이 합리적이에요 따뜻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올겨울 매트는 탄소매트와 함께해요